감성을 따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감성은 또 이걸 직관이라고 오해하면 돼요. 감성적인 것을 직관적이라고 또 많이 오해하세요. 왜냐하면 감성은요. 빨리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베이스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 철학이 허용하는 쪽으로 우리는 사실은 감성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성이 빨리 판단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실은 되게 주관적 판단이죠. 감성은 애고적인 거거든요. 애고가 빨리 빨리 판단하는 걸 자기는 직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대개 보면 감성적 판단입니다. 즉 느낌 좋다 싫다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감성적 판단이라는 건 좋다 싫다. 그런데 애고가 좋다 싫다로만 판단을 하면요. 상당히 위험하죠. 감성적인 경우 상당히 위험한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성적으로 생각이 발달된 분들이 생각으로만 주로 판단하는 거랑 또 다른 맛이 있죠. 다만 다른 맛은 있지만 인간의 심리 구조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더 베이스다. 생각부터 이런 경우도 결국 명상하면서 생각을 자명하게 다듬는 연습을 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애고의 감성으로만 판단하던 분들 이 공부하기 되게 애먹습니다. 그런데 다른 명상단체가 생각을 안 쓰는 명상단체에서는 환호받아요. 그렇다. 그렇게 모든 걸 맡겨라. 이러는데 애고의 좋고 싫음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거기에 적절한 영성이 결합되면서 참나각성과 애고의 감성이 막 뒤섞여서 가는 구조로 갑니다. 예술가들이 명상하다 보면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가죠. 다만 예술가들은 감성에 밝다 보니까 참나에서 오는 되게 감성적인 자명찜찜 신호를 더 잘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려면 명상을 하시면서 생각 차원에서도 자명한 생각을 계속 견지하시고 감성에서 남다른 감성적인 느낌 속에서 참나가 보내는 진선미의 신호를 또 남보다 더 읽어내면서 그걸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남다른 감성이 또 축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잘못된 명상을 하시거나 난 이대로 이게 모든 판단 진선미는 나는 감성으로만 판단하겠다고 나가시면 상당히 위험한 일들을 잘 저지르시고도 선악 판단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왜? 나는 내 나의 애고가 생명을 걸고 좋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런 게 탐진치에 부합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이분은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행동이 문제인지를 스스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시겠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죄 짓지 마라 그러겠죠. 앞으로는 앞으로 죄 짓지 마라. 성령 받아서 죄 짓지 마라.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것 뿐이에요. 성령 받아서 자신의 그 장기를 활용해가지고 일반인들이 표현 못하는 수많은 감성적인 작품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서양 철학에서는 대대로 예술 철학의 기본은 예술가들을 되게 높게 샀어요. 철학자와 예술가를 되게 동급으로 보고 높이 쳤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왜 그러냐. 철학자는 언어로 진리를 구현하지만 예술가들은 작품으로 아름다움을 구현해내거든요. 진선미가 본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데아를 구현해내는 위대한 존재. 서양에서 천재 그러면 철학자 아니면 예술가입니다. 예술가를 더 쳐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왜냐. 그 작품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안에서 자명한 진리에 대한 진선미의 직관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술가라는 건 최고의 천재로 보일만 하죠. 그런 분들은 아마 더 탁월한 영성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것도 영성이 아무리 높고 감성을 통해 표현하더라도 이런 올바른 철학 공부를 안 하시면 자기 절제가 안 돼요. 되게 생이 비참해지거나 파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작품은 남겨놓고. 그 순간에는 이데아를 구현해내는 감성을 이용해서 멋진 걸 구현해냈습니다. 일반인이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성까지 잡아가지고 작품에 담아가지고 남들도 느끼게 해놨어요. 철학자가 이성으로 저도 철학자니까 제 얘기를 들으시다 보면 진리에 대해서 자명해지게 직관되게 하듯이 선문답하는 사람들이 도에 대해 직관하게 만들듯이 작품이에요. 예술가는 자기 작품을 보면 이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직관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데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술가들 보면 감정의 절제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경우는 철학자로는 좀 부족한 경우는 뭐냐면 어느 부분에 되게 허락된 존재죠. 진선미의 감각을 갖고 있지만 감성 절제가 안 되고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부족해가지고 철학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술가들 입장에선 오히려 생각이 이성적이지 못한 게 더 예술 작품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당연히. 그건 감안해야 됩니다. 예술가로서의 특징은 감안하되 제 입장은 철학자의 그런 분이 철학자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거는 미추지심이라고 그래요. 12지심은 이성을 통해 드러나는 양심의 자명이고 미추지심은 감성을 통해 드러나는 양심의 자명입니다. 그것도 자명이에요. 그래서 감성 발달된 분들이 표현해 주셔야 할 게 있어요. 그게 예술이에요. 감성 발달된 걸 죽이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다만 좀 더 생각도 잘 자명하게 다듬으시면서 영성과 계속 진짜 참나를 밝혀가시다 보면 더 감성을 해서 일반적 애고의 감성에서 나올 수 없는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감성도 구현할 수 있는 큰 예술가가 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성을 잘 다뤄보자 하는 감성도 구현할 수 있는